아니 장진 네가 운전해야 되는 거 아이가? 근데 닦아야 된다 아이가 저기서 3명 타는 거요? 아 이거는 원래 4,5인이요 아 근데 낚시할 때는 불편해서 3명 타는 거 그쵸 좀 많이 타면 공간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죠 걷을 때도 그렇고 이 장바는 게 어디 있어요? 금연기 끼는 꼭 착용하네 아니 아니 밑에 밑에 빠지면 떼야 되니까 돌리라고 아니 저거 저거 엔진 고정시키라고 엔진 없대 어 그거 고정시키라고 어 빨리 아니 안